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급락이 나왔던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1월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2021년 1월달 성적표 어떻게 나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양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는 방송 초보를 넘어서요. 이제 방송을 즐기게 된 저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저 위원님과 함께한 지도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제는 어엿하게 방송에서 너무 이야기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이제는 제가 필요 없으시겠어요? 앵커님이 잘 포장해 주시고 어르고 달래고 끌고 가주셔서 방송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놀리려고 그랬던 건데 또 이러니까 제가 나빠 보이네요. 오늘 시장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에 제가 이제 오프닝한 내용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 좀 급락이 나와서 그런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좀 걱정할 필요 있는지 없는지 점검이 좀 필요할 텐데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에서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가, 아니면 버려야 하는가, 손절해야 하는가, 아니면 홀딩, 버텨야 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어떻게 될까도 궁금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에 결국엔 매수 기회로 삼는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 시장이 하락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손절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고요. 일부는 요즘 신용장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대매매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그리고 투자 경력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덩달아서 당황하고 이거 그대로 있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둘지 버릴지 지킬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개개인별로 나의 투자금의 성격과 나의 투자 스타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들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때까지 너무 감정에 치우치시기보다도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매수했다면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이탈하면 수익 실현 또는 손절이 되실 거고요. 내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면 또는 기업 종목 상황이라면 홀딩할 수 있는 그런 뚝심도 필요한 그런 요즘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하락 이후에 과연 이 종목이 다시 반등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장 상황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수급 상황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 종목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내가 세운 기준을 하나하나 필터를 추가하듯이 하나하나 기준을 보완해서 나의 기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또는 좀 더 나의 수익을 위해서 무기를 장착하듯이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과정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들 일종의 패권 싸움이 있습니다. 국제통화로서 달러화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통화, 완화 정책을 어디까지 누구와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일각에서는 결국엔 미국이 이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 15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이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고 중국에서도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중화권 증시에서도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엔 단발성으로 조정이 끝날 것이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이지만 그 실적이 앞으로의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을 앞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도 덜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전체 상장사 중에 80% 이상의 기업들이 서프라이즈 어닝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험 매물이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 투자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고 오히려 해치펀드들을 맞서서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가져오는 파생되는 여파들이 미국 시장의 하락을 좀 더 부추겼다라는 이야기들을 어제와 오늘장 오픈방을 통해서도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은 일전에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백신을 개발했고 백신의 임상시험 효능이 90% 이상이다, 70% 이상이다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이런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백신 공백기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 백신은 개발됐지만 우리 일상으로의 백신이 공급되고 우리가 실제로 접종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시간적인 공백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바로 그 시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공백기 이후를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엄청난 유동성 장세의 힘들이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신용장고 증가세도 덩달아서 함께 올라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바라보시고 나의 기준을 좀 완벽에 가깝게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듯이 나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가신다면 이 시장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장에 대해서 거둘지 지킬지 버릴지 무엇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가, 자기의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으면 이런 시장의 힘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만 개인이 1조 9,396억 원을 순 매수해 줬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정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좋은 종목을 싸게 매수한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좀 시장의 힘이 강한 거에 비해 내 기준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어닝 시즌이 또 다가오고 시작이 됐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별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오늘의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개의 이슈를 꼽아 왔습니다. 간밤에 급락했던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코스피 3일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바겐세일 기간이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매수할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IT 투톱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그룹주 주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뉴욕 증시 급락 영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께서 중국 시장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긴 했는데 FOMC 회의에서도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더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 3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오늘 개인들 굉장히 또 많이 사들였거든요. 잘 사고 있는지 좀 종목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싸게 내려왔을 때 살만한 종목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제가 12월 24일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드렸던 종목들이 명확하게 방송 자료 화면으로도 남아있을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마트, CJ제일재당, 제가 산타이지만 산타와 유사하게 드릴 건 없고 제가 유망하게 있는 종목분들을 네 종목을 딱 꼽아서 드렸습니다. 12월 24일 목요일 베스트 트레이딩맨 딱 그 시간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마트, CJ제일재당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이버, 이커머스 관련해서 네이버 스토어 그런 부분들 증가할 부분들 뚜렷하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에서 진행했던 지분 투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IPO가 2021년 대기 중인 기업들이 3, 4곳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 평가도 굉장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마트는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마트 뭐 있었죠?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CJ제일재당의 플러스 알파는 단일 매출, 만두로 1조를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미료의 원료가 되는 핵산 핵산 배출이 중국에서부터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면 냉동만두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시절에서 어닝도 있고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얻을 수 있는 조미료의 원료, 핵산의 매출 증대까지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네 종목을 딱 집어서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세계,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재당 맞나요? 이마트죠. 네이버, 카카오, 이마트, CJ제일재당. 이렇게 되겠죠? 이 종목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제가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으나 저는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가격을 좀 더 낮게 불러드렸고요. 제가 불러드린 가격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마트 한 종목이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 제가 15만 원 미만에서는 꼭 매수하셔도 좋겠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마트 흐름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대내매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입니다. 시장이 출렁이는데 어떤 종목들 위주로 출렁이느냐 결국엔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출렁입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출렁여봤자 다시 저가 매수 유입이 들어와서 금세 올라와 주는 경험을 오늘장에서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고가 영역에 있는 나의 단가가 높은 그런 기업들, 종목들에서는 오늘장과 같은 경우에 이 시장 하락을 빌미로 차익실험 매물이 쏟아지는 일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추세를 보시고 추세 하단에서 접근하시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조정장에 매수를 하실 때의 기준으로 갖고 계시는 것 한 가지가 결국엔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가 그리고 그 수익이 앞으로 증가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 전망치가 늘어나는가 그 전망치 결국엔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이 성장하는가 돈을 버는가 성장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바닥에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이 신세계고요. 그리고 GS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신세계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커피와 관련된 것 아니었나요? 네, ssg.com을 이마트 지분과 이마트와 함께 ssg.com을 나눠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 삼성생명 지분을 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신세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GS의 플러스 알파는 뭐였을까요? 아, 이건 맞추고 싶네요. GS 같은 경우는 아래 계열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GS 칼텍스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유, 기름. 주유소. 네, 주유소. 네, GS 칼텍스는 제가 만들었던 그런 거죠. 복합 충전 스테이션. 네, 이름을 뭐라고 주셨어요? 복합. GS 복합 충전 스테이션. 스테이션,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휘발유, 경유 뿐만 아니라 전기와 수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소를 GS에서 이미 한 곳에 만들어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GS 이야기도 드렸고요. GS의 자회사에서 연결이익으로 잡히는 부분도 함께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말미에 말씀드릴 베스트 스텍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듯이 이익이 늘어나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뉴딜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혜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여러분들이 이 기업은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버텨볼 것인가의 기준으로 이익과 정부 수혜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신다면 오늘처럼 아니면 앞으로 조금 시장이 함께 하락할 때에 어떤 종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떤 종목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을까 그 기준으로 한번 먼저 여러분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오늘 같은 장에서 줍줍 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네 종목만 사실 그때 잘 매수를 했어도 지금 수익률이 굉장할 것 같은데요.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1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도 시장 하락에 의해서 또는 수익률 극대화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 종목들을 몇몇 종목들 수익 실현을 꽤 많이 했습니다. 제가 11월은 시장에 주의는 수익률을 편안하게 누리시고 12월은 어느 정도 차분히 공매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공매도가 아니라 우리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 12월은 차분히 보내시고 1월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1월을 시작하면서는 예년의 1월이 아니라 절호의 1월이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소형주가 아직 가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 코스피의 상승률이 굉장했죠. 제가 오늘 이제 가족방 분들과 오픈톡방에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1월 가족방 수익률이 135%를 넘는 것을 저도 이제서야 오늘 집계를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좀 절호의 1월을 보내신 분들도 있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이버 카카오, 이마트, CJ제일재당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방송 시청과 함께 더불어 절호의 수익도 얻으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은 이미 수익을 냈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잘 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배가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일단 4개의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게 이마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CJ제일재당이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또 YG엔터테인먼트와 더불어서 좀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이 이슈도 좀 곁다리로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호재로 보는 게 낫겠죠?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취득과 CJ대한통원 지분 취득에 이어서 지분 취득이나 지분 교환에 대한 부분들, 빅히트까지 마찬가지죠. 그런 지분 교환과 지분 투자를 확대해서 나가는 흐름인데요. 이 부분 이제 다음 주제에서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내용이 오늘 장 끝나고 나서 4시 어간에 뉴스가 또 나온 것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유보금이 있고 대기업 중심으로의 뭔가 기업들 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이 여기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대기업들 간의 뭔가 시너지 효과를 더불어서 내고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엔 삼성 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로 만드는 그런 흐름들, 합작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기업들 간에 서로 시너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양극화가 결국엔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을 때까지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들이 이익이 더 증가할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기업들 간에도 양극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로 조금 유념해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도 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네이버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도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쪽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이 예상을 했던 대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그룹주 주가를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시장에서는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은 사실 호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IT투톱이 좀 내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관련된 주가들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삼성 실적 발표 이렇게 나온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풀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4분기 실적, 잠정 실적 발표할 때죠. 8일이죠.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4분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닝은 하향 조정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주가 전망치에 대해서는 상승, 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목표치는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분기까지만 삼성전자를 보고 투자하실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기업의 펀더멘터를 보고 상승에 베팅을 하셔서 시장 참여자로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가실 것인가 이 두 가지만 결정하시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분기까지만 보고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뭐 어닝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매도하고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나는 삼성전자 앞으로도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서 주가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도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 자본시장, 주식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로서 수익을 거두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겠죠. 오늘같이 시장이 하락했을 때에도 나는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오늘같이 기회가 생겼네라고 뭔가 매수로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제가 연봉 차트로 봤을 때 이 5년봉선에 터치를 하면 매수를 하시는 아주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다시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재 시점이겠죠. 삼성전자가 코스피 주가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피 주가를 보지도 않고서도 삼성전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웬만하면 20일 선에서 20일 언저리 선에서 조정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의 바람이기도 하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저의 바람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더 볼린저밴드 하단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볼린저밴드 하단이라고 하면 약 8만 500원 선이 될 텐데요. 8만 500원 선까지 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장중 조정은 건전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지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주의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수 또한 오늘 21선을 조금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2,900포인트까지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장중 조정이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으로써 오늘 제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환율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을 지키고 다시 올라와 주는 가운데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1110원 선을 거뜬하게 올라가 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 구간에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환율이 내릴 때는 굉장히 좋았죠.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양호했고 우리나라 시장의 우호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올라가고 외인들의 자금이 이탈된다면 제가 그래서 일전에 환율이 너무 내려가는 것도 부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 번에 올라가 버리면 우리 시장이 그 부분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수급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만 코스피 시장에서 3일 동안 7조 원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인데 이 유동성이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틸만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하면 버텨보는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를 보면요. 삼성전자 장중 마이너스 2.8%까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장 마감 때 조금 강한 수급.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 굉장히 내일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 외의 흐름은 뭐 그렇게 유의미한 부분들은 없었지만요. 마찬가지로 삼성물산도 장중 6.6% 이상의 하락을 보였다가 장 마감 5.63%로 마감을 했고요. 다들 대부분 저점을 찍고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SDI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SDI도 장중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74만 3천 원으로 찍히고 있는데요. 장중에 5.8%까지 하락했다가 장 마감 2.79%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이럴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무 고점 영역에 있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좀 들어가시는데 조정도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지수까지도 함께 2% 이상 내려올 때에 신재생에너지 ETF들이 있어요. 코덱스 에너지화학, 타이거 200 에너지화학, 2차 전지 이런 ETF 펀드들도 있는데요. 나는 종목들 너무 고가 고점이라서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또 이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작년 8월부터 8, 9, 10, 11, 12 그리고 1월까지도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ETF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4분기까지 또는 나는 1월까지만 투자하고 그만 투자할 거다라고 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점에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 수익 극대화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시장 참여자로서 수익 극대화를 이루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버텨보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움직였던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큰 이슈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삼성전자를 둘러싸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도 나오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보면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인텔이나 대만의 TSMC에 이어서 3위로 밀려났다. 이런 안 좋은 보도도 나왔고 총수 부재에 따른 우려도 있고요. 또 오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확정을 지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만 부합하면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장이나 지수가 밀렸을 때 더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의원님? 시장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M&A, 특별 배당금, 현재 기업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뉴스들 삼성전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여타 피어그룹이라고 하죠. 말씀하셨듯이 인텔이나 TSMC를 대입을 많이 하는데 그 기업들의 PER이나 PBR을 삼성전자에 적용을 한다면 결국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총수 부재는 논외로 해놓아도 여지껏 이건희 회장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까지도 기업에서 조금 부재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는 더 잘 갔던 흐름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을 저는 이익과 성장률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보다 더 나은 기준들을 하나하나 더 추가하신다면 여기에 하나하나 더 추가하신다면 분명히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저가의 매수를 해보자. 추세 바닥도 한번 살피시면서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또 아이스키 하이닉스가 IT 투톱이 흔들리면서 관련된 반도체 부품주들도 흔들렸는데 특히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오늘 조금 하락이 깊었던 종목 하면 SK하이닉스를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락이 깊다라는 것은 근데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 10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주주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나는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지라는 라는 생각에 의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저가에 또는 일시적인 조정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의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오늘은 나는 내 기준에 있어서 팔아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있으실 거고 나는 오늘 내 기준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도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양극화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업의 이익도 그렇고요. 뭔가 아직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테이퍼링 이야기 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 올해 첫 FOMC 회의가 열렸는데 이도 저도 크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발언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월은 FOMC 회의가 없고요. 3월 그리고 4월 이렇게 있을 텐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 고용, 소비가 회복돼야 그래야 우리도 시장과 함께 충분한 시그널을 나누면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능통했던 사람이 전 연준 의장 옐런 이제 재무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본다면 아직은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염려할 때는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저가의 매수를 기회로 활용해도 좋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이 흔들렸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슈 정리 여기서 하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지수가 크게 좀 밀려주면서 오른 섹터군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잘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를 했겠죠. 오늘 장으로 움직인 업종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업종 좀 눈여겨보셨나요? 다 하락해서 근데. 오늘은 업종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조금 개별 장세, 개별 종목별 이슈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좀 골라와 봤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히트의 자회사에 4천억 이상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 케이팝 플랫폼 경쟁력 강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12월 24일 날 말씀은 드렸지만 조금 더 예상을 내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권역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네이버의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거두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CJ대한통운,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렇게 지분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소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이버와 오늘 빅히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로 빅히트와 YG 플러스에 대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YG 플러스와 YG 엔터는 조금 하락했던 그런 흐름들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뉴스에 조금 휘둘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HMM이죠. HMM이 사는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포스코에 매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로 출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해명공시도 나왔나요? 그런 일 없다. HMM 보유 지분 매각과 관련해 지분 매각을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애플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굉장히 뉴스들이 빠릅니다. 진행되지도 않은 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확정적인 뉴스처럼 헤드라인을 뽑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이후에 주가는 이미 다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몇 시간 이후에 다시 해명공시가 나옵니다. 사실 묵은 확정된 바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걸 봐서는 이러한 뉴스들에 조금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KTNG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담배값 관련된 인상 이슈 때문에 오늘 주가가 장중에 조금 3.5%까지 올라갔던 그런 흐름입니다. KTNG는 제가 연말에 배당을 준비하자라고 10월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흐름인데요. KTNG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팁으로 드리자면 이러한 추세선이 추세 바닥선, 중기 추세선,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렇게 장기 추세선까지 그려볼 텐데요. 이 추세 하단으로 내려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이 추세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 하단으로 내려왔다 추세까지 올라오는 데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금, 호, 석유, 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대주지 지분, 경영권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높게 시세가 조금 나와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혹여나 고점에 따라가는 그런 방법으로 나는 굉장히 단기 매매, 초단타 매매에 능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수익을 내시는 장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손이 빠르지 않은 분들은 이런 빨리 움직이는 종목, 그리고 뉴스에 조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이슈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종목별 이슈들을 챙겨가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도 있고 아까 4개의 수익률 효자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서 비교가 되잖아요, 위원님. 어떤 분들이 자꾸 저에게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다면 뭘 사는 게 좋을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좀 닮은 듯 다른 두 기업이 좀 궁금한데 같은 4개의 종목 중에 두 개가 네이버와 카카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성장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확인하시기 편하도록 영업이익 성장률을 종목 상담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입니다. 20년도 총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했다로 나오고 있고요. 올해 21년도는 19.6%, 약 20%의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도 약 23%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거는 명확하게 벌어들이는 돈이, 자금이 얼마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117%의 영업이익 성장률, 올해 21년도 68% 영업이익 성장률, 22년도 영업이익 성장률 35%입니다. 이 추정치는 여태까지 있어 왔던 부분들,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어떻게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이 회사에서도 이렇게 길게 영업이익이 올라오는가에 대한 단순한 추정인데요. 네이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분투자, 지분교환에 대한 부분들,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IPO가 준비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업을 사야 된다, 택일을 해야 된다라고 뭔가 단정짓기에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기업 모두 다 각각 특색에 맞게 매수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12월 24일에 다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 영역에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담력을 기르시고 추세 하단에서 조금 접근하자라고 자기만의 뭔가 기준되는 가격을 한번 갖고 계셔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두 종목이기 때문에 비교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해결책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내일장 움직일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다음 스텝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소비재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위원님, 내일장 움직일 종목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에 신세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난주에는 신세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신세계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라고 하면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님이 SKY번지를 인수하겠다. 그리고 그 야구단을 통해서 뭔가 유통 채널과도 연계시켜서 홍보, 유통 역량을 확대하겠다. 이전부터 야구에 대해서, 야구 인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에 출고가 되면서 결국엔 MOU 체결에 대한 공시도 이마트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인수비용 지불 문제가 이제 조금 기업의 현금이 어쨌든 나가는 거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에 현금을 쓰는 거니까 인수비용 문제에서 조금 시장, 주주에게는 안 좋은 건 아닌가라는 일시적인 하락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를 이제 내일장으로 움직일 종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가지고 왔는데요.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짧게 추세선을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좀 전에 보았던 KTNG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 추세 하단부를 조금 이탈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세 위로 올라오기에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4시 여간 이후로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유통 공룡 탄생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는데요. 오늘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그리고 네이버의 이혜진, GIO라 그러더라고요. 글로벌 투자 책임자, 그리고 이마트의 강희석 대표, 그리고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 이 네 분이 만나서 사자회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룹의 그룹끼리 만난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정용진 부회장님이 네이버 사옥에 들어가는 영상도 나오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을 굉장히 쥐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사에 따르면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워딩을 썼습니다. CJ대한통운과 비슷한 방식의 주식 그환이든 전략적 제휴든 신세계와 굳건한 관계를 맺고 온라인 쇼핑 시장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워딩을 노골적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결국 기업의 총수들끼리 만난 격이잖아요. 그 부분이 뉴스로 이제 또 출고가 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자, 소비와 경기 회복을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이마트와 신세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의 거래액 증가율이 네이버가 33% 연간 증가하고 있고요. 쿠팡이 연간 50% 증가를 하고 있고요. SSG닷컴이 연간 3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요. 아직 바닥에서 상승하지 않은 종목을 보시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세계 차트입니다. 아직 바닥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오늘, 내일장을 움직일 업종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의 만남이 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잊지 않으셨죠? 서울금지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쯤 되면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오늘의 종목도 좀 궁금한데요. 위원님께서 늘 기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플러스 알파 부분을 늘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오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은 DLENC입니다. 어렵네요. DLENC인데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DL 하면 대림이라는 약자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월 25일 인적 분할에 의해서 재상장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림 산업의 건설 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는 대림 코퍼레이션 그리고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은 약 2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편한 세상 그리고 아크로 하면 이제 아파트 브랜드 그리고 고급 브랜드로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100대 건설사 중에 80년 이상 된 역사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사례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림 건설, 대림 산업이라고 좀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어떻게 분할됐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림 산업이 있고 그 이하에 대림 건설과 YNCC, PMC 이렇게 있었는데 이 대림 산업을 분할시켰습니다. 인적 분할을 해서 하나는 DL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신생 기업으로 DL, CNC를 신생 분할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L, ENC 산하에 DL 건설, 그러니까 대림 건설이겠죠. 이렇게 건설 부분을 DL, ENC로 따로 떼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 DL, 지주회사격인 DL 아래로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DL, ENC이기 때문에 DL, ENC를 보시면 부채 비율 96%, 그리고 현금도 6천억 이상, 차익금도 6,206억 원밖에 안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 기업이 분할 재산장을 위해서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다른 기업들, 건설주들이 얼마나 올랐느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GS건설, GS건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대우건설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HDC,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상승률 이상으로 KRX 건설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다른 건설업종, 건설 섹터가 상승할 때 거래 정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트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이제 기준을 갖고 베스트 스탁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저위험 구간에서 대응이 가능한 종목일까요? 라고 저도 제 스스로 질문을 해서 거기에 부합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재산장 이슈로 인해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기업들의 상승률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에 올해 1만 9천여 가구 공급 예정이고요. 주요 프로젝트로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브랜드로 가평, 영종도, 거제, 고덕강일증구, 인천, 검단, 안양, 냉천까지 이미 수주를 많이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에는 LH이죠. 주택 리치 개발 사업인데요. 2019년도까지 약 14개 사업 지구 중에 절반 이상 9개 지구를 담당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 이미 수주 잔고 매출 충분히 확보해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시가총액이 지금 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대림 이제 DLENC가 분할 재상장될 때 시장 일각에서는 3조 4천억 원에서 많게는 4조 6천억 원까지 예상 시가총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 4조 6천억 원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전일 지금 2조 2천억 원 정도 나옵니다. 상승 여력을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약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적어도 상장 시초가인 13만 원 권역 이상은 빠른 시일 안에 올라갈 수도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숫자로 제가 1번은 차트로 보는 거고요. 2번은 숫자로 좀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들 20%에서 30%의 상승률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요 건설업체들의 PBR이 평균 0.8배로 나와 있습니다. 0.8배인데 현재 DL, ENC에다가 PBR 0.8배를 적용했을 때에 나오는 주가가 15만 5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타 다른 건설업체들을 비교해서 그 업체들은 거래 정지 기간 동안 15%,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PBR 평균 0.8을 다 받고 있습니다. DL, ENC 0.8 적용하면 15만 5천 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 1번, 그리고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이다 2번까지 제가 했는데요. 플러스 알파 다시 해볼까요? 네.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스타벅스요? 네. 그러면 신세계의 플러스 알파는요? 쓰기요? 아, 좋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GS의 플러스 알파는요? 스테이션. 네, 맞습니다. 복합 충전 스테이션이죠. 그러면 DL, ENC의 플러스 알파는 제가 타이밍으로 적어봤습니다. 타이밍이요? 네.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은 주가가 낮을 때만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DL, ENC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DL은 앞으로 지주사, 완연한 지주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계획을 그룹사 내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DL, ENC 지분을 받게 되는데 지주회사로 가는 여정 속에 DL이 DL, ENC 주주를 대상으로 현물 출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환해서 그 대가로 DL 신주를 발행할 예정인데 이 말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엔 대주주한테 유리한 부분이 뭔가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주주에게 유리하니까 그 부분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DL이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완연하게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이 뭔가 DL, ENC 가치가 높아져야 대주주에게 유리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DL, ENC를 지금 이 저평가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L, ENC의 플러스 알파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타이밍은 저평가 구간일 때만 유효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 타이밍이 DL, ENC의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이제 종목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알려주시는데 다 맞춰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오늘 종목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서울경제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해진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 위원님께서는 잠시 뒤에 있을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도 오늘 특별한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수익을 말하다 핫 대비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위원님 잠시 뒤에 뵙도록 하고요. 여기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